내가 들을게요, 여보. 고마워요. 경수님 잘 지내셨죠? 예. 형님, 전이랑 잡채 좀 해왔는데. 왜 이러고 싶어하니까. 아, 너무 불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할아버지. 생일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철아. 내 아들 영철아. 이 엄마가 우리 영철이 만나러 갈게. 이 엄마가 우리 영철이 만나러 갈게. 이 엄마가 갈게. 꼭 갈게 영철아. 순옥아. 영철아. 곧 가마. 조금만 기다리라. 아멘. 아멘 아멘